헤어지자고 말하렴 오늘 너에게 다가가 우린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바깥으로 오고 너에게 미소린 손을 잡고 긋던 그 거리에 첫눈은 보다 힘든 고백했던 그 순간 가고 싶었던 식당 난 상처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에게는 미리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하고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난 상처 준비한 선물 고마웠다고 감사합니다 요정도 이번에 사실 잘 몰라서 요정도만 최대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